IT 산업 메카인 경기도 판교에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들어서옵니다. 부시 선정에 출사표를 던졌던 부천과 안산 등 4곳 중에 전문가 심사 점수가 가장 높았던 성남이 최종 결정된 건데요. 올해 2022년 문을 엽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22일 오늘 경기도가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대상지로 성남 판교를 최종 낙점했습니다. 올초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갔던 도는 사업 유치에 참여한 성남과 부천, 안산, 용인 4곳 중에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총 사업비 296억 원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에 8,500제곱미터 규모, 400석의 주경기장과 50석의 보조경기장, PC방, 스튜디오 등 e스포츠와 관련된 문화공간 등이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된 일정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준공 후에도 e스포츠 대회 및 e스포츠 육성 관료 사업들을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인 성남 삼평동 일대는 대형 게임업체인 넥슨과 네오위주 등 판교 테크노밸리 중에서도 IT기업 밀집지역으로 통합니다. 도는 e스포츠 대회와 축제는 물론이고 선수 지원 등 관련 인재 육성에도 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주국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시설 거점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2년에 문을 엽니다. 경기장 조성으로 620억 원의 생산 유발과 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도는 내다봤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